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A 연구실 박사과정 최희정입니다. 오늘 공유 드릴 논문의 제목은 Introducing Convolutions to Vision Transformers입니다. 이 논문은 CVT라고 불리는 논문이고, 2021년 ICCV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모델의 개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연구실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Vision Transformer VIT는 비전 분야에서 제안된 최초의 트랜스포머로 라지스케일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좋은 성능을 도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VIT는 적은 양의 데이터에서는 비슷한 규모의 CNN들보다 성능이 낮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점을 통해서 VIT가 CNN이 비전 테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하는 유의미한 정보들을 모델링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CNN이 비전 테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하는 유의미한 정보들에는 로컬리티, 그리고 시프트와 스케일, 마지막으로 디스토션 임밸리언스 특징이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들은 CNN의 로컬 리셉티브 필드, 그리고 쉐어드 웨이트, 마지막으로 스페셜 서브 샘플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특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다양한 피처 레벨도 하나의 어떤 CNN의 특징인데요. 이것은 CNN의 하이어랄킹할 구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CNN의 낮은 레이어에서는 굉장히 로우한 레벨의 피처를 도출을 하고 이제 하이어레이어로 갈수록 굉장히 조금 더 섬세하고 자세한 특징들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컴퓨테이셔널 및 메모리 이피션시를 유지하면서 컨볼루션의 도입을 통해서 VIT 구조의 성능과 로버스트니스를 향상시킨 컨볼루션을 비전 트랜스포머, 즉 CVT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이 CVT는 CNN의 장점을 VIT에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멀티 스테이지 하이어라이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스테이지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초록색에 해당하는 컨볼루셔널 토큰 임베딩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D 인풋에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해서 로컬 스페셜 컨텍스트를 반영한 토큰을 생성함으로써 CNN의 장점을 반영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파란색에 해당하는 컨볼루셔널 트랜스포머 블럭인데요. 이 부분은 로컬 스페셜 컨텍스트를 반영한 토큰에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을 적용을 해서 글로벌 컨텍스트 퓨전을 수행함으로써 트랜스포머의 장점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CVT는 컨볼루션의 장점과 그리고 트랜스포머의 장점을 반영하기 위한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 스테이지가 여러 개 쌓여서 쌓여있는 하이어라이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볼루셔널 토큰 임베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VT에서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은 멀티 스테이지 하이어라이키 어프로치를 통해 로우 레벨 엣지부터 하이어어더 시멘틱 프리미티브스까지 다양한 로컬 스페셜 컨텍스트를 추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CNN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양한 레벨의 피처를 뽑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이제 VIT에서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CVT에서는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CNN의 특징을 VIT에 반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VT는 멀티 스테이지 하이어라이키 어프로치이고 앞에 보신 그림에서는 3개의 스테이지가 쌓여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I번째 스테이지에서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컨볼루션을 토큰 임베딩의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일단 2D 인풋인 XI-1 그래서 이 XI-1은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이미지 인풋 자체가 될 것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이전 단계의 스테이지에서 나온 아웃풋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XI-1이라는 2D 인풋이 주어지게 되면 이 컨볼루션 토큰 임베딩에서는 먼저 2D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인 F를 적용을 해서 토큰 맵인 FXI-1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스테다드 컨볼루션을 적용을 하게 되고 이 도출된 토큰 맵인 FXI-1의 쉐이프인 HI, WI, CI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냥 컨볼루션에서 나오는 아웃풋과 동일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큰 맵이 도출되고 나면 이 토큰 맵을 저희가 HI, WI 곱하기 CI 차원으로 그냥 플래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플래튼된 토큰 맵에 레이어 노말레이션을 적용을 해서 각각의 인스턴스별로 노말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스텝 4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인풋 XI-1이라는 2D 인풋으로부터 CI 차원의 토큰 HI 곱하기 WI 개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2D 인풋이 들어오면 일반적인 VIT의 패치 임베딩과는 다르게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활용한 컨볼루션을 토큰 임베딩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 스테이지의 컨볼루션을 토큰 임베딩해서 토큰 피처 차원과 그리고 토큰의 개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을 하면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컨볼루션의 토큰 임베딩에서는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해서 토큰의 아웃풋을 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큰의 피처 차원은 컨볼루션 연산의 커널 개수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고 다음으로 토큰의 개수, 즉 아웃풋에 나온 HI와 WI는 커널의 크기 그리고 스트라이드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각 스테이지에서 토큰의 개수는 뒤로 갈수록 감소를 하고 토큰의 피처 차원은 증가하도록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서 CNN의 하이어라이키 구조와 유사하게 상위 스테이지에서 더 복잡하고 더 넓은 영역에 대한 정보를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컨볼루션을 사용을 해서 로컬리티 자체를 모델링 할 수 있기 때문에 VIT와는 다르게 포지션 인베딩을 따로 사용하지 않는 구조를 이제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앞쪽에서 컨볼루션을 토큰 인베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토큰이 도출되고 나면은 저희가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컨볼루션의 프로젝션이라는 것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컨볼루션의 프로젝션 레이어를 포함한 컨볼루션의 트랜스포머 블락은 컴퓨테이션과 그리고 메모리 이피션시를 유지하면서 로컬 스페셜 컨텍스트 정보를 가진 토큰을 모델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VIT의 일반적인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 즉 MHSA의 포지션 와이즈 리니어 프로젝션을 데프스 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으로 변경하는 구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그림으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일정한 개수의 패치로 이 이미지를 나누은 다음에 패치 인베딩을 수행하기 위해서 리미어 프로젝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패치는 일반적으로 그냥 플래튼이 되고 벡터로 플래튼이 돼서 여기에 그냥 리니어 프로젝션을 수행을 해서 지금 위에 분홍색으로 보이는 이제 패치 인베딩이 도출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VIT 같은 경우에는 로컬리티를 이제 모델링 할 수 없기 때문에 포지션 인베딩을 추가적으로 넣어줘서 이 패치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함께 넣어주는 구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지션 인베딩과 패치 인베딩이 도출이 되고 나서 이것이 이제 제가 지금 레이저 포인트를 놓고 있는 인베디드 패치의 역할을 해서 여기에 이제 노말라이제이션과 멀티에드 어텐션을 수행하기 위한 그 키 커리 밸류 매트릭스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CVT에서는 이러한 패치 인베딩과 그 다음에 포지션 인베딩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도출된 컨볼루셔널 토큰 인베딩을 통해 도출된 토큰에서 이제 멀티에드 셀프 어텐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컨볼루셔널 프로젝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컨볼루셔널 프로젝션은 지금 제가 레이저 포인터를 놓고 있는 CVT 구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앞쪽에서 컨볼루셔널 프로젝션이 적용이 되는데 이 컨볼루셔널 프로젝션은 이제 앞쪽에서 컨볼루셔널 토큰 인베딩을 통해 도출된 토큰들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커리와 키 밸류 매트릭스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컨볼루셔널 프로젝션을 사용해서 키 커리 밸류에 대한 매트릭스를 도출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볼루션 프로젝션은 총 4가지 스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먼저 토큰을 2D 토큰 맵으로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되면 스텝 2에서는 여기에 데프스 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 레이어를 적용을 해서 토큰 맵을 프로젝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션이 된 아웃풋이 제가 지금 레이저 포인트를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게 되면 이 프로젝티드 토큰을 1차원으로 플래튼을 하고 이것들을 다 토큰에 대해서 모아가지고 커리와 그리고 키와 밸류에 대한 매트릭스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스텝 2에서 적용되는 데프스 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 레이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프스 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은 크게 두 가지 컨볼루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레이저 포인트를 놓고 있는 우측의 그림이 바로 데프스 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인데요. 그림에도 표시가 되었듯이 연두색에 해당하는 데프스 와이즈 컨볼루션과 파란색에 해당하는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을 차례대로 적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데프스 와이즈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인풋의 각 채널에 각각 다른 커널을 적용하는 컨볼루션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왼쪽과 같은 스탠다드 컨볼루션에는 인풋이 3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피처를 추출하기 위한 커널 자체가 3차원 텐서의 형태이고 그것을 바로 이렇게 연산을 통해서 하나의 값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프스 와이즈 컨볼루션 자체에서는 지금 RGB 채널 3개의 채널이 있을 때 R 채널에 해당하는 컨볼루션이 하나가 있고 그 컨볼루션은 바로 2차원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린에 해당하는 초록색 부분에 적용하기 위한 또 2차원의 커널이 따로 있고 마지막으로 파란색에 적용하기 위한 블루 채널을 위한 2차원 컨볼루션 커널이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커널이 채널마다 존재하게 되고 연산도 채널마다 다르게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채널의 크기만큼 그대로 지금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 값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 즉 1 곱하기 1 커널을 사용을 해서 인풋의 댑스를 줄이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x1 컨볼루션을 여기에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의 값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탠다드 컨볼루션과 도출하는 결과는 동일하지만 채널마다 다른 커널을 적용해서 채널별로 정보를 다르게 뽑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거를 통합하는 이제 Depth와 이제 Separable Convolution을 CVT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컨볼루션 프로젝션에서는 두 가지 이제 방향을 통해서 컴퓨테이셔널 이피션시와 메모리 이피션시를 이제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제안한 Depth와 이제 Separable Convolution 기반의 컨볼루션 프로젝션에서는 일단 이 컴퓨테이셔널과 메모리 이피션시를 적용, 이제 보존하기 위한 두 가지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 Depth와 이제 Separable Convolution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스탠다드 컨볼루션이 아닌 Depth와 이제 Separable Convolution을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컴퓨테이셔널과 메모리 이피션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널 사이즈가 S이고 토큰 채널 차원이 C,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큰 개수가 large T일 때 컨볼루션 연산의 파라메터와 계산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탠다드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S제곱 곱하기 C제곱의 파라메터를 가지고 있게 되고 이걸로부터 이제 토큰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했을 때에는 비교가 S제곱, C제곱, 그리고 large 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Depth와 이제 Separable Convolution 같은 경우에는 S제곱 곱하기 C의 개수만큼에 해당하는 파라메터를 갖고 있고 연산을 할 때도 이것으로부터 S제곱, C, 그리고 T에 대한 비교 노테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다드 컨볼루션을 사용했을 때와 Depth와 이제 Separable Convolution을 사용했을 때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이제 파라메터와 그 다음에 계산량이 도출된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epth와 이제 Separable Convolution을 활용한 컴퓨테이션을 프로젝션을 통해서 Efficiency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서는 이제 쿼리와 키와 밸류를 도출하기 위해 이제 일반적인 컨볼루션의 프로젝션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Efficiency를 조금 더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퀴즈드 컨볼루션의 프로젝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퀴즈드 컨볼루션의 프로젝션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키 쿼리 밸류 매트릭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키와 밸류 매트릭스를 구축을 할 때 토큰의 개수를 이렇게 4분의 1로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큰의 개수를 줄이게 되면은 트랜스포머 블럭 내에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연산의 컴퓨테이션을 코스트 자체를 4분의 1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차용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스퀴즈드 컨볼루션 프로젝션을 통해서 토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 토큰에 대해서 컨볼루션의 프로젝션을 이렇게 Depth-wise Separable 컨볼루션을 적용해서 이제 도출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는 스트라이드를 1로 설정해서 인풋과 동일한 크기의 아웃풋을 도출을 하게 되는데 쿼리에 대해서는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되 키와 밸류에 대해서는 스트라이드를 2로 설정을 해서 인풋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아웃풋을 도출을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스퀴즈드 컨볼루션의 프로젝션입니다. 그래서 쉽게는 스트라이드가 2인 컨볼루션의 프로젝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와 밸류에 스퀴즈드 프로젝션을 적용해도 되는 이유를 논문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지 내에 인접한 패치들은 중복된 어피어런스 시맨틱스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퀴즈드 컨볼루션을 프로젝션에 사용을 해도 성능이 하락이 적게 된다라는 점은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모델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실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연구에서는 라지 스케일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에서 CVT 모델을 검증을 하고 다양한 다운스트림 테스크에서 트랜스퍼 러닝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는데 먼저 메인 실험에서는 이미지넷과 이미지넷22K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이미지넷22K를 사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사용을 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 데이터는 시파10과 시파100, 그리고 옥스포드 IIIT, 펫과 플라워 4가지 종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CNN 모델과 그다음에 VIT 계열 모델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CNN에 대해서는 레지넷을 사용을 하였고 VIT 계열의 모델 중에서는 비전 트랜스포머, 그리고 데이터 이피션트 이미지 트랜스포머, 그리고 토큰 투 토큰 VIT, 피라미드 비전 트랜스포머,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인 트랜스포머까지 이제 총 6개를 베이스라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CVT라는 것이 VIT 계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규모에 따라서 여러가지 모델의 베리언츠가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또한 다양한 규모의 CVT를 활용을 해서 모델을 검증을 했고 CVT13과 CVT21은 베이직 모델로 볼 수 있고 CVTW24 같은 경우에는 라지 모델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CVT 뒤에 붙은 숫자는 이 스테이지 1, 2, 3의 레이어의 개수를 합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 소타 모델과 비교한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베이스라인을 성능을 도출을 하고 이 제한한 모델의 성능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 이미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24x224 그리고 384x384 두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 각각 파라미터의 개수와 그리고 플롭스까지 이제 기입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CVT 계열의 결과를 보시면 다른 VIT 계열 모델보다 확실히 적은 파라미터와 플롭스로 가장 높은 성능을 도출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레이저 포인트를 놓고 있는 이 밑의 경우에는 이미지넷 22K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지스케일의 이미지 클래피티피케이션 모델에 대해서 적용을 했을 때에도 이제 제한한 모델인 CVT가 가장 좋은 성능을 도출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스퍼러닝 성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이미지는 22K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프리트레이닝을 한 후에 4가지 다운스트림 테스크 데이터셋에 파인튜닝을 해서 모델의 트랜스퍼러닝 성능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CVT의 와이드 모델인 CVT-W24가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도출을 했고 FAT이라는 데이터셋에서는 사실 VIT 휴지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도출하였는데 파라미터의 개수를 CVT와 비교를 했을 때 성능 차이에 비해 하이퍼 파라미터가 VIT가 훨씬 많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포지션 임베딩에 대해서 에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포지션 임베딩을 CVT의 다양한 스테이지에서 추가 또는 제거하면서 모델의 성능을 비교를 했고 이 성능 비교를 통해 포지션 임베딩을 제거해도 CVT에서는 성능 저하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DITS의 경우에는 포지션 임베딩 제거 시에 성능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이 되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CVT에서 컨볼루션을 도입을 함으로써 포지션 임베딩이 없어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효과까지 이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컨볼루션을 토큰 임베딩의 효과를 검증을 했습니다. 이 CVT에서 컨볼루션 토큰 임베딩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넌 오버래핑 패치 임베딩으로 대체하기 전후의 성능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A와 D를 비교를 했을 때 포지션 임베딩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컨볼루션 토큰 임베딩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 상대적으로 많이 향상된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컨볼루션을 토큰 임베딩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더불어서 이 컨볼루션 토큰 임베딩이 성능 향상과 이제 마찬가지로 포지션 임베딩 없이도 로컬 릴레이션십을 모델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볼루션을 프로젝션의 효과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CVT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프로젝션 그리고 그 이피션시를 위해서 적용한 스키즈드 컨볼루션을 프로젝션 사용 시의 성능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을 프로젝션 키 밸류에 대한 스트라이드를 1로 적용한 것이 일반적인 컨볼루션을 프로젝션이고 2로 적용한 것이 스키즈드 컨볼루션을 프로젝션인데요. 스키즈드 컨볼루션을 프로젝션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 살짝 하락되는 문제는 발생을 하고 있지만 플러스가 매우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즈드 컨볼루션을 프로젝션이 확실히 컴퓨테이셔널과 그 다음에 메모리 이피션시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VT에서 컨볼루션 프로젝션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 부분을 포지션 와이즈 리니어 프로젝션 즉 VIT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리니어 프로젝션으로 대체하기 전후의 성능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스테이지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실험을 진행을 했고 A부터 D까지 각 스테이지에서 컨볼루션 프로젝션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수를 늘려 나갔을 때 컨볼루션 프로젝션을 여러 스테이지에서 사용할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통해서 컨볼루션의 프로젝션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컨볼루션을 VIT에 적용을 해서 CNN의 장점을 VIT에 도입한 CVT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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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